계산 작업의 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오시고 찾기 참조 시트 클릭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에서는요. 사원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부서 코드를 참조하셔서 부서 명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hlookup 함수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이 참조하는 표가요 옆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전환 이렇게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현재에서는 hlookup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vlookup 함수 사용합니다. d3의 거설을 갖다 놓고요. 왼쪽의 한 글자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건데요. 왼쪽의 한 글자는 left라는 함수로 이용합니다. left더블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 우리 사원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이 값을 가지고 아래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더블 클릭. hlookup 안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 찾고자 하는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참조하는 영역은 바뀌지 않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vlookup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본다면 등호 입력하고 left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사원코드에 가서 사원코드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동일하게 앞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직이니까 vlookup 함수 이용할 거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동일하게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 수평이면 hlookup, 수직이면 vlookup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해서 학점 기준표를 참조해서 학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일단 평균값을 구할까요? average,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이 점수를 가지고 88점이면 b가 되겠네요. 68점이면 d가 되겠네요. 해당된 점수를 찾아다가 표시합니다. 커서를 i3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어 다음에다가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입력하시고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고자 하는 값은 평균값을 구해놨고요. 참조하는 표는 학점 기준표를 참조하는데 이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진 않습니다. 0부터 60 미만은 f고 60부터 70 미만은 d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딱 60, 60, 70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값을 찾아올 때는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추루 또는 생략, 우린 생략할까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학점을 찾아다가 표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a18세부터 a27세대에 1, 2, 3, 4, 1년 번호를 표시하는데 현재 행의 번호를 가지고 1, 2, 3, 4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를 구하는 거는요. row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row 입력하시고 현재 행 번호, 그냥 가로 닫고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18번째 행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숫자 1, 2, 3을 표시하려면 마이너스 17을 하게 되면 결과가 1이라고 표시가 되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열을 표시하는데요. 문제에서 b17부터 d17 영역에는 7월, 8월, 9월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는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는 column이란 함수가 있고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열의 번호는 a, b 두 번째 있습니다 라고 e 라고 구해지는데요. 그 값 뒤에다가요. 더하기 5를 하면 7이라는 값이 구해지고요. 그 값에다가 월자를 붙여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n%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월 문자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4에서요. g18셀부터 시작해서 j21 영역의 데이터와 지역 코드표를 참조하셔서 여기에 부산 목포 요금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에서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어떤 함수냐. hlookup은 만약에 부산이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목포는 4라는 값이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3행에 가서 네 번째 열 그러면 15,000원이란 값을 이 요금표에서 찾아다가 표시를 하는데요. 일단 hlookup은 위에서 많이 연습해 보셨으니까 인덱스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할게요. 첫 번째 array 영역은 참조할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요금표가 작성된 표에 가서 그 다음 row number는 행의 번호입니다. 행의 번호는 출발지로 부산에 해당한 3을 구할 건데요. hlookup이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hlookup 함수 마법사 우리는 부산을 어디에 가서 지역 코드표에 가서 수식을 복사할 거라면 f살 누르는데 복사 안 할 거라면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행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한번 누르시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인덱스에 대한 가로가 안 닫힌 상태에서 확인을 눌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아직 리퍼런스 오류가 생겼네요. 그러면 수식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파란색 영역에 가서 조금 전에 구한 부산의 세 번째 행까지 구했는데 컬럼을 아직 안 넣었기 때문에 열의 번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거고요. 열의 위치는 hlookup 동일하게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 찾고자 하는 값은 바로 왼쪽에 도착지를 가지고 참조하는 표에 가서 두 번째 행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눌렀더니 마찬가지로 메시지가 떠요. 그냥 이 누르시면 부산의 목포에 해당한 데이터는 15,000원입니다. 라고 구해집니다. hlookup을 사용하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요. 최근에는 매치함수를 사용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행이라고 입력하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열이라고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몇 번째 행, 세 번째 행이라고 3이라고 구할 거고 목포는 네 번째 열, 4라는 값을 여기다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매치라는 함수, m 입력하고 매치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찾고자 하는 값은 부산을 찾을 거고요. 어디에 가서요? 지역에 가서요. 얘는 굳이 아래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산이란 데이터를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에 가서 찾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겠습니다. 라고 문자일 땐 정확하게 내린 차순과 오른 차순에 따라서 1과 마이너스 1을 넣는데요. 지금 문자니까 0이라고 넣고요. 확인하면 부산은 이 영역 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졌고요. 다시 매치 함수를 통해서 함수 삽입 눌러서 우리는 목포라는 값을 서울, 청주, 부산, 목포 순으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정확하게 몇 번째 있는지, 그 순서에 몇 번째 있는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4라고 구해지네요. 그럼 3행과 4열이 교차하는 부분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인덱스 함수에다가 IN, 인덱스 범위는 요금표에 가서 행, 조금 전에 구한 행과 신표, 교차하는 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15,000원이라고 구해지고요. 만약에 여기를 서울이라고 바꿔볼까요? 서울이라고 수정하면 서울은 서울에 가서 목포까지 2만 8,000원입니다. 라고 값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지를 서울에 가서 부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2만 5,000원입니다. 라고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